요 요 요 요 난 자살 시도한 적이 있고 나중에 또 할 거야 그 전에 현피를 통해 너부터 족칠 거야 니 친구들은 당연하단 반응을 보일 거군 이 엄만 울부짖어 니 장례식에 만원 내고 웃당할 거야 나머진 보람상조에서 알아서 다 해줘 배고플 땐 양배추를 썰어올린 접시에니 베일을 볶아서 맛있게 먹어 내 공연에서 때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리쳐주겠어 모였으면 꺼져줘 마을 랩 나 이런거 다신 안할래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 UMC 이집발매 노란뱅헤어에 싸가지녀가 울고 있어 UMC란 랩허가 난 너무 무서워 젖도 아닌 새끼가 울어 빨무싱 난 니 레깅스가 찢어질까 훨씬 무서워 어쩌라고 이런 방안해 어쩌라고 이런 방안해 어쩌라고 이런 방안해 어쩌라고 I'm back 어쩌라고 이런 방안해 어쩌라고 이런 방안해 어쩌라고 이런 방안해 어쩌라고 I'm back I'm back I'm back 명문고에 보내려고 이사 왔더니 방에 앉아 그지 같은 노래 골라 듣는다고 엄마 나 강남에서 키운 걸 후회하셨어 아직 나는 떠난 걸 후회하고 있다 배가 툭 나온 돈 많은 어떤 사장님이 날 키워준다 연병하며 비키니 바에 데려가 친하다면서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줬지 난 말하길 아가씨 그거 백신밀리지 예비군 사격에서 전부 10점을 맞춰 마트에서 따뜻하기 대회 1등 먹었어 멀쩡하던 애들도 나 때문에 망가져 이런 장기아가 UMC의 뇌를 먹었어 동네 창피해서 우리 누란 동생 없다 그래 나도 창피해서 난 UMC 아니라 그래 그게 누구인? 그래도 판사한 놈은 다 알아본다 난 말해 한 장만 더 사주세요 어쩌라고 이런 망할 어쩌라고 이런 망할 어쩌라고 이런 망할 어쩌라고 I'm back 어쩌라고 이런 망할 어쩌라고 이런 망할 어쩌라고 이런 망할 어쩌라고 I'm back I love you I hate you I love you I'm back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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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